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드론을 소개시켜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리뷰 컨텐츠입니다. 어떤 드론인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짜잔 오늘 리뷰하게 될 드론입니다. 이친이라는 회사의 E520S 프로 드론이고요. 약간 중국의 마이너 드론 회사? 약간 완구 드론 중에는 이 이친이라는 회사가 JGRC 이런 회사처럼 약간 네임드 있는 회사예요. 이 E520S 프로 드론은 생긴 거는 딱 봐도 떠오르는 드론이 하나 있죠? 마침 제가 보유 중인 매빅2 프로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떤 드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음 우선 뭐 라인업은 520S 프로, 프로2, 프로3, 4K, 5G, 4K 이런 라인업이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이친인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FPV 리얼타임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종기도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아 제가 지금 애기를 재우고 리뷰를 하느라 살짝 피곤하네요. 아 보시면 폴더블 드론이라고 해서 이제 접을 수 있는 드론이고요. 펼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상당히 매빅2 프로랑 유사하게 생겼죠? 어 이게 뭐 이렇게 기능들을 보면은 스피드 조절도 되고 원키 리턴, 리턴 홈이 가능하고 헤드리스 모드, 얼티튜드 모드, 고도 유지 된다는 뜻이고요. HD 카메라와 GPS 비행이 되는 어 그러니까 완고 드론 중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드론인 것 같아요. 한번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음 잘 보이시나요? 언박싱을 해봤는데 일단 구성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프로카드가 있고요. 저한테는 프로카드는 딱히 필요가 없는 부품이죠?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완고 드론용 프로카드, 그 다음에 충전 케이블, 케이블이 있고 조종기, 그리고 드론이 있어요. 조종기를 먼저 살펴볼게요. 조종기는 이 매빅 프로 라인업의 조종기랑 되게 유사하게 생겼는데 상당히 가볍고요. 여기 보시면은 드라이버를 빼서 건전지 넣고 하는 조종기입니다. 외관은 똑같은데 DJI의 고급 드론처럼 이렇게 충전식은 아니에요. 안테나가 이렇게 있고요. 뒤에 보면 이제 버튼이 4개가 있는데 이게 스피드 조절 버튼 이게 오빛 비행 버튼 그러니까 동그랗게 도는 그런 회전, POI 같은 그런 비행이죠? 그 다음에 동영상 촬영 버튼, 사진 촬영 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비행하는 키고 여기는 헤드리스 모드 그 다음에 카메라 틸트도 짐벌은 없는데 이제 카메라 틸팅이 됩니다. 카메라 업, 카메라 다운 그 다음에 이륙, 착륙, 스위치고 여기는 이제 배터리 잔량 인디케이터 잘 안 보이네요. 여기는 이제 배터리 잔량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이머전시 스탑 버튼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붙여도 처음에 뭐야 이거 왜 안 빠져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홈이 있어요. 이 홈을 잡고 땡기면 이렇게 해서 약간 완구니까 어디까지나 완구드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여기 끼우는 그런 홈입니다.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끼우고 이제 조종을 하는 건데 휴대폰은 사실상 드론화가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조종기도 따로 조종기가 드론이랑 붙는 직원은 나중에 비행 테스트 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E520S 프로 드론이고요. 상당히 투박하게 생겼는데 요 옆부분이 날개면이 살짝 두꺼워요. 제가 매빅 미니 사이즈는 매빅 미니랑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런 암때가 상당히 두꺼워서 미니보다는 좀 큽니다. 펼치는 방법은 폴더블 폴딩이죠. 이렇게 이렇게 펼치고 밑으로 펼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옆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렇게 펼쳐지는 드론입니다. 그래도 이제 완구 드론으로 구입해서 선물, 애들 선물 주기에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눈알도 있고요.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이제 브랜드 이친이라는 브랜드 로고도 박혀있고 전체적인 재질은 그냥 완구 드론의 플라스틱 재질 느낌이 나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는 요렇게 쭉 뽑아서 끼우는 배터리고 용량이 1200mAh고 7.4V니까 2셀 1200mAh에 2셀 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는 다시 이렇게 꾹 배터리는 다시 꾹 눌러서 끼워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면을 보면 센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뭘까요? 이 부분의 정체는 비행을 하면서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제가 비행하다가 나중에 한번 뜯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인데 카메라는 각도가 틸팅이 됩니다. 이거를 제가 힘으로 하면 안 되고요. 어플이나 조종기에서 버튼 누르면서 찔끔찔끔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옆에서 보면 뭐 이런 모양이고요.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을 켜는 방법은 여기 등에 전원 버튼이 있는데 꾹 누르시면 이렇게 켜집니다. 눈을 막 껌뻑껌뻑하죠? 정면에서 흰색 LED가 두 개가 나오고 배터리 부분하고 다리 부분 이렇게 LED가 총 LED가 있습니다. 네 이제 어플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방금 전 보셨던 그 영상이 1월 3일 날 촬영이 되었는데 보이시나요? 오늘이 1월 23일입니다. 제가 그 영상 찍어놓고 20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지금 대학원을 인공지능 교육 대학원을 다니면서 너무 유튜브나 이런 쪽에는 전혀 신경을 못 쓰는 상태였는데 오늘 대학원이 끝나는 날이어서 다시 이제 촬영을 좀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뭐 길게 끌 것 없이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바로 앞에서 이 조종기랑 드론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시동이 걸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안테나가 실제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520S 프로 드론은 휴대폰 없이도 조종기랑 드론만 가지고 다이렉트로 연결할 수 있는 드론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카메라 틸팅 버튼 보이시죠? 카메라가 틸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을 꽁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품이 나면서 움직이는데 사실 그 짐벌 피치 짐벌은 아니죠. 카메라 틸트 이동이 엄청 자연스럽게 이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완고 드론급인데도 불구하고 카메라를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우선 어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친 이라는 어플을 사용을 하고요. 이친 이라는 어플 내에서는 드론 라인업이 나오는데 꽤 많은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20S 프로 네 이 드론이죠. 커넥트 디바이스 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이기 때문에 휴대폰에 와이파이에 들어가시면 와이파이 520S 프로 5G 4K라고 뜨네요. 이거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고플라잉이라고 나오죠. 이 어플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탑재하고 있는데요. 위쪽부터 보시면 얼티튜드와 디스턴스 고도와 거리 그 다음에 스피드 스피드도 그러니까 속도계도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보시면 GPS 센서랑 속도계를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롤피치 요축 값을 또 잡아주는 그런 센서 그런 것도 이제 어플에서 표시가 되네요. 그 다음에 배터리 잔량 그 다음에 HD 와이파이 연결 강도인 것 같고 우측 상단에 지도 모양 있는 걸 보니까 또 GPS를 활용해서 경로까지도 이렇게 지도에 표시되는 것 같아요. 왼쪽을 보시면 음 웨이포인트 비행이 있네요. 아 팔로우 비행도 있다고 하네요. 아 요거는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셀프 스테리라이징 이거는 조종하는 거고 웨이포인트는 경로 지정 비행이고 팔로우는 팔로우 미 모드고 올빛 모드는 POI 모드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번째 칸을 누르니까 어플로도 휴대폰 어플로도 스틱 조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오토랜딩 오토 테이크 오프 VR 아 VR 고글을 끼고도 고글 비행을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꺼볼게요. 요거는 갤러리 그 다음에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있네요. 오호 네 이런 식으로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환경 설정 들어가 볼게요. 조이스틱 뭐 패러미터 맵 아들 이렇게 4개의 설정창이 있고요. 조이스틱은 모드1 모드2 또 그래비티 모드 그래비티 모드가 뭘까요? 중력 모드? 요거는 비행 테스트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이크 오프 only when GPS signal is well GPS 신호가 잘 잡혔을 때만 이륙하는 옵션 그 다음에 스피드 하이로우 캘리브레이트 엑셀러로미터 가속계 이거 가속계라고 했던가요? 생각이 안 나요. 가속계를 캘리하는 거랑 지자계 자성계 마그네토 마그네토 미터가 자성 자력계 지자계죠. 자력계 캘리 가속계 캘리 이렇게 두 가지 캘리를 할 수 있구요. 패러미터는 값이죠. 변수값 default height of waypoint 고도를 설정해주는 거고 fit로 설정이 되어있어요. 맥시멈 height of waypoint 기본 그 웨이포인트 비행에 웨이포인트 비행 영어가 좀 딸려가지고 164피트 면은 제가 알기로 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고도값 세팅을 50m 까지 할 수 있는 것 같구요. 스피드 세팅을 할 수 있고 맥시멈 스테이 타임 오브 에브리웨이 아 이거 지금 다 웨이포인트 비행이네요. 웨이포인트에서의 고도값 스피드 값 하나의 포인트에 머무르는 시간 라디오스 반경으로 알고 있는데 맥시멈 라디오스 최대 반경 디폴트 홈월드 죄송합니다. 영어를 한글화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에어컨 크래프트 디스플레이 맵 센터 지도의 가운데 지도 중앙에 드론이 표시가 되는지 맵 코디네이터 오토킬리브 차이나 모르겠네요. 지도 타입은 스탠다드 타입이랑 위성 타입이랑 하이브리드 지도가 있고 아덜 보면은 리얼타임 뷰 FPV를 SD 화질로 받을지 HD 화질로 받을지 카메라 인버스 카메라 인버스 이런 기능이 왜 있는거지 카메라 상하 반전이네요. 이런식으로 어플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갤러리 가보면 아까 촬영했던 사진이 있는데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광각으로 사진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진 화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이 매빅2가 초점거리가 10cm 15cm 밖에 안되서 초점이 잘 안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도 뒷면에 보이는 것들은 꽤나 선명하게 나오는 것 같네요. 동영상도 재생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은 음 동영상은 딱 그 정도 우리가 아까 FPV 화면으로 본 값 정도로 동영상이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친사에 E520S 프로 드론에 대해서 간단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E520S를 또 날려봐야겠죠. 실제 비행 아까 제가 궁금했던 팔로우미나 올빛 모드 웨이포인트 모드 같은 게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서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다 잘 작동한다 하면 제가 완구 드론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드론은 센서 드론으로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비행 성능까지 좋다면 이 가격대 이 정도 성능은 합리적인 그런 드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리뷰 2탄 기대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인공지능 교육 대학원을 다니면서 그동안 유튜브 활동을 많이 못했는데 Q&A 컨텐츠도 그렇고 제가 사실 준비하려고 했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컨텐츠들 밀려있는 거 빠르게 찍어서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라이 송쌤이었습니다. 안녕